안녕하십니까 로얄 마스터 전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오신 것처럼 매일 아침에 저희는 선택을 하면서 아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눈 뜨는 거, 그렇죠? 눈 뜨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눈 떴다고 혼나기도 하더라고 공감하면 안 되는데 농담했습니다 눈 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우리가 할 일들이 뭐냐 머리를 감을 건가 말 건가 그리고 또 아침을 먹을까 말까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점심 먹는 시간인데 무슨 아침이냐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센터에 출근을 할까 말까 그리고 이곳에 세미나장에 올까 말까 그런 것들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선택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소한 선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로 결심을 하셔가지고 내가 꼭 성공해보겠다고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여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여기 와서 생각하고 센터에서나 어느 강의를 갈 때마다 하는 말들이 저희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고 싶어하고 저도 성공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공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거든요 성공을 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시죠?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세요? 목소리가 성공하고 싶은 목소리가 아니야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그런데 성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잘 몰라요 성공에 대해서 성공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가면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성공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현실에 그냥 맞춰 사는 거지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막연한 어떤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이 뭔가요?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으세요? 물론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지만 성공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사실은 없고요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성공이라는 것을 혹시 가르쳐준 적이 있으신가요?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배우지도 않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누군가가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성공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달라고 가르쳐 드리려고 이쪽에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름이 뭐예요? 이 세미나의 이름이? 석세스 아카데미 성공학교 어쨌든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은 어떻게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도 실제로 성공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고 성공이 어떤 건지도 우리 스스로도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남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상철이거든요 전상철이라는 이름으로 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은 성공이라고 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는가요? 성공을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 듣는 거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성공하는 거고요 해야만 하는 일을 꼭 해야 되는 게 성공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성공의 참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애터미에서 말하면 물론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머니 리치, 좋지요? 안 좋아요, 머니 리치, 돈 부자, 그죠? 그 다음에 타임리치, 시간이 자유로운 거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집에서 남편한테 밥 안 해줘도 되는 거, 그죠? 밥 안 차려줘도 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프렌드 리치, 요새 고독사하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외로움에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관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성공자의 삶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랑새가 혹시 멀리 있을까요? 파랑새가 뭔 말인지 몰라요? 성공의 기회가 나에게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걸 파랑새라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파랑새가 멀리 있나요?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잘 모르죠 파랑새가 혹시 에텀미는 아닐까요? 맞죠? 저는 에텀미라고 생각해요 에텀미는 누구의 회사일까요? 박한길 회장님의 회사일까요? 전상철의 회사인가요? 여러분들의 회사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니네들 회사시기 뇌의 회사는 아니고 너 성공하는 거지 나는 성공하는 거 아니야 너 돈 버는 거지 나 돈 버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에텀미는 나의 회사, 여러분들, 우리들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이 회사라면 여러분들이 그럼 뭐예요? 종업원이에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은 영어로 있어보이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CEO라고 해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에요 그럼 사장님을 에텀미에서 돈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사장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나요? 공짜로 주셨나요? 너무 공짜로 줘가지고 사람들이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봐요 회사를 내가 받았다면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가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사를 받았어 그러면 이 석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회사를 어떻게 내가 운영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 내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어떤 형태를 이루어져 있는지 써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뭐가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되죠 회사를 운영했으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익은 어떻게 창출되는지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그런 계획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익이 되는 방법 수익구조인 돈 버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분이라고 해서 좀 길게 잡았더니 빨리 끝내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수익구조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품의 종류나 퀄리티는 어떻게 되고 가격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건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우측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좌측이신가? 성공자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연봉 1억 이상 2억, 3억, 4억, 10억까지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12억 이상을 월 1억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저분들은 어떻게 살까요? 저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물론 돈 걱정 저희들도 해 뭐 연봉 월 1억 정도 받으면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갔어 돈 걱정을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돈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한 가지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실 건데요 목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시나리오라는 여러분들의 성공의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가야 될 그 목표치를 꼭 작성하셔서 작성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성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고객을 어떻게 만날 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꾸밀 건가 이 회사는 내가 어떻게 자랑할 건가 그리고 이 회사와 함께 누군가와 함께 이 회사를 같이 운영할 건가 하는 부분들을 고심하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그 모습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신다면 모두 정상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정상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